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오늘은요! 닌텐도 스위치 특별 부부대결 방송 대로 소관! 윤댕! 부부대결! 입니다! 이거 어때요 저기? 저 배 봐! 나 저게 배가 뚱뚱한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배가 나왔지! 오늘 준비된 게임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앙즈! 그리고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이렇게 세 종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대 0이요! 받았다고 생각 안하니? 네! 오늘은 절대로 받지 않겠어요! 각 판마다 승점 1점씩 줘가지고 2점을 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지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있어요! 뭔가요? 이 무더운 날씨에 테니스장에서 마리오 분장을 하고 테니스 공을 받을 때까지 쳐야 해요! 열심히 해야겠죠? 바로 첫 번째 게임은 마리오 카트 1 뭐 할 거야? 난 이거 가오나씨 난 이거 할 거야! 제일 다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둘이 거꾸로 나오지? 그러게 내가 오른쪽이야! 몰라, 그냥 출발해. 고고고. 사실 이 와중에 내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바꿔 앉아. 우리가 자리를 바꿔 앉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기 몇 등인가요? 2등이요? 내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거든? 저기 앞에 가는 거 보이네. 풋사워! 나 1등임. 내가 1등임. 대단단단구나. 안돼, 이거 됐건데. 아이템 써버려. 아이템 못 쓸 거야. 없어. 어, 이쪽으로 나 점프채서 가야지. 번호 좀 나와. 이거 누굴야, 뒤에서 누가 나 또 따라 붙어. 뭐야, 이거. 간다, 간다. 아, 이제. 뭐야, 7등. 괜찮아, 마음 편하게 해. 일단 한 게임 쳤네. 1등임. 어쨌든, 이거 나중에 총점이 기록되거든요. 이 4스테이지가 다 끝났을 때, 지금은 12대 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 후. 다음 레이스는? 오, 여기 어려워. 굽혀서. 뚱뚱뚱뚱.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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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나, 2등, 1등. Tian one. 안인데. 먹물이나ocalyptic 앉은ema ven surprise. 아, 먹물 누구야. 어, 그니LER. 좋았어, pois. 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야지 안돼! 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날리는 말이야! 오오! 아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1등 있네? 오오 나 1등이야 오 나 5등인데? 오케이 좋아! 야 역전 밖인가요? 부딪쳐라! 안돼! 아 뒤에 누구야? 아 뒤에 누구야?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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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잡아보자! 잡아보자!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 뭐야 33점이야 공동! 마지막 무지개로드에서 결판이 날거 같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레이스! 누가 나한테 출발못하게해? 도망가아 오오오오악 뭐야!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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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등 나 3등 야 기다려! 토스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거의 거의 다 안돼!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2등이자 네 갈 수 있어요 나 왜 떨어져? 나 9등이야 나 왜 9등이야? 안돼! 1등! 안돼! 안돼! 아니 내가 분명히 1등 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첫번째 대결은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대 빵! 자 그럼 두번째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암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즈는 이런식으로 실제로 모션으로 하는 펀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꺼! 하나 둘 셋 오 저기 중국 퀸 나왔네? 오 좋았어 오 난 닌자라 오 저거 제일 좋은거라던데 저게 하나 둘 셋 이게 고수들은 진짜 잘하는데 펄찌! 펄찌! 아 좋아! 이것은 이메이지만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야! 되게 되게 되게! 오케이! 프리덤! 와 저 캐릭터 되게 좋네. 저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 한 번만 더 할까? 응. 지금 1대1입니다, 1대1. 네. 하나, 둘, 셋! 오! 나 좋은 캐릭터다. 저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좋은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나. 가자! 오, 차가 있네. 이게 진짜... 길탈기! 나 나가! 나 나가! 안 돼! 막아! 막아! 좋았어. 오케이. 맞는다. 뽕뽕뽕! 아, 길탈기 이걸 안 해주는 거 봐라, 저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뿅뿅뿅뿅! 아, 이거 길탈기 뭐해, 이거? 아이차!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젤리 공격! 아, 뭐야, 이게? 좋아. 좋아. 간다, 나 손더보드. 네. 내가 다 둘, 둘, 셋. 뽑! 전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진짜 리얼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견제를 잘 하냐, 재미? 연예숨을 잘하네? 좋았어! 좋았어! 아 이겼다 못 잡았겠어! 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1대1이야! 1대1이야! 좋아! 이제 재미있게 테니스 게임을 할 수 있겠다! 마리오 테니스입니다!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저희도 집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에서 모두 혼신의 힘을 다 걸고 마지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으로 갈 거야? 응! 아 나 요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요시 귀엽다! 귀여워! 어 뿅 뿅 뿅 뿅 뿅! 내가 부쿠부쿠 아니야? 부쿠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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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아 내가 부쿠부쿠 맞아! 내가 요시다! 간다! 화이팅! 오 뭐야! 막 사라지면서 치잖아! 오! 이거 봐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쿠부쿠!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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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쿠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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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쿠라와요! 좋은데요! 일단 1승 1패! 네 1승 1패! 2승을 먼저 해야 돼! 어 나 뭐야! 나 또 멍멍이야! 나 마리오! 나 마리오다! 인생테리야! 야 멍멍이의 등장도 없어? 아 있다! 아 나 진짜 감옥에 있어! 나 감옥에 있어! 아니 쟤는 왜? 감옥 바꾸시러 나왔는데! 저 성격하는 거 보세요! 무시무시한 이빨! 멍멍이 스킬이 글쎄요! 나도 아직 못 봤는데! 걔 도서관이래! 자 마리오입니다! 우리 테크니커셜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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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테크니커셜을 했어야지! 오! 오! 테크니커셜! 굿! 원래 나 이거 쓸 줄 아는데! 실패하면 오히려 게이지만 먹어서! 자기! 네!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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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아! 아! 2번파는? 매치포인트예요! 매치포인트! 초진지 모드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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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왜? 뭐야? 되게 힘! 내가 위험을 사듯했어 내가! 저렇게 약하게 치는 게 어딨어! 아! 저 드랍사시래! 나도 모르게 드랍사서 됐나봐! 진짜? 어! 이러면 벌 앞을 이렇게 샀어야 돼! 오케이! 1대 1! 야! 마지막을 이기는 사람이 이제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자! 이거 마리오 분장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나는 부쿠부쿠가 나오지 않으려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난 부쿠부쿠! 1대 1입니다! 간다! 네! 근데 진짜 안 봐주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판이에요! 진짜 벌칙이에요! 채널 달성 하기! 네! 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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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당신에게 장미를! 오! 여기! 오케이! 3대2! 저거 맞춰야 되는데! 그래. 난 질 수 없어. 이제 알겠어. 걔를 공격하는 방법은 뭐해? 과연? 앞에 가서. 뭐야 진짜네? 휴기 전에 때리는 거지, 휴기 전에. 알았어, 이제 알았다. 나 진지, 진지. 진지 모드. 간다, 간다, 간다. 대동석아 안녕. 안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오, 오케이. 잠깐. 오, 오케이. 오, 밀리는 거 봐. 밀리는 거 봐. 밀리는 거 봐. 오, 밀리는 거 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좋아. 안 돼. 안 돼. 아, 나 여기가 까졌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다 까졌잖아. 아파. 아, 아파. 자기. 나 이거 껍질 까져서 테니스 못 치겠는데. 어차피 치는 거 아니야? 그거 맞는 거야. 아, 그래? 자기 오늘 어땠나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퀄리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몸을 움직이면서 하니까 내가 진짜 캐릭터가 된 것 같았어. 나도 무엇보다 이게 되게 게임들이 쉬워. 닌텐도 게임들의 장점이 쉽고 누구나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TV에 연결해서 했지만 바로 꺼내면 이 상태로 휴대용으로 그대로 가지고 다니시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제가 2대1로 윙댕님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윙댕님께서 조만간 마리오 분장을 하고 테니스장에 가서 발가락 다쳤는데 여기 다쳤는데 여기도 다쳤고 어차피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흥미진진한 게임 다음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제 벌칙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노소관 윙댕 닌텐도 스위치 후보대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